네, 지금은 올림포세일의 10강 이거 지금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가서 보시면 우리 모두는 걱정을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들,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들은 아주 많이 우리 주변 친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진정으로 무엇과 관련되었을 때, 우리가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하는 게 나아요? 뭐하라는 편이 더 좋아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해요. 뭐보다? 우리가 올바르게 되는 것보다요. 우리는 그래서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 맞추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즈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니까 이것은 명백하죠. 패션의 경우에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요. 자, 그래서 웨얼의 선행사는 패션이죠. 패션의 분야에서는 우리는 신호, 실마리를 찾게 되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what is cool? 멋진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실마리를 득하게 돼요.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하게 되죠. 다양한 형태의 의문이 되는 행동들이 약간 의심이 되는, 의문이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법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하던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는 거죠. 요거를 동사로 쓰면요. 이베이드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그냥 페이먼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베이전이 명사로 쓰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다양한 행동들이 받아들여져요. 무엇의 근거에서, 무엇의 기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everybody 다음에 굳이 넣으면 다음에 does it을 다운 말로 바꾸면 다음에 music or 다음에 다음에 여기 나머지 있는 거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나 뭐 때문에 for, since, 다 때문에 다음에 주어동사가 오면 for 다음에도 for 다음에 주어동사가 오면 because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돼요. 여기서 since도 마찬가지로 because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는 읽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 읽냐면 우리의 편견을 반영하는 것들만 주격관계 등명사니까 반영하는 것들만 읽죠. 그리고 우리는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죠. 우리의 태도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너무 많다고 생각하죠. 과대평가하게 되죠. 그 정도를 뒤에 있는 문장 완전하죠. 대동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한다. 라는 그러한 정도를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으로써 알려져 있냐면 잘못된 의견의 열치의 결과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무언가 확증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생각에서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가서 보실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얘가 주어 얘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 관계대명사와 얘가 주어 얘가 동사 are 들어간 것도 봐주셔야 되겠죠.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냐면 우리가 올바른 것보다는 좋아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아함을 받는 것을 또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맞추려고 하죠. adjust 맞추려고 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예를 들면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계부사 where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들어간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요. 만일 의심적인 행동 여기 의심적인 행동이래 여기서 다운로드 하는 것이고요. 세금을 탈세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기 때문이죠. 그러나 라고 들어가는 것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 overestimate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전치사 다음에 위치가 있을까 뒤에 있는 문장 완전하고요. 대동사고요. 이러한 정도를 과대평가합니다. 여기서 진짜 알아두셔야 될 것들 더욱더 잘 알아두셔야 될 것들은 첫 요 문장은 진짜로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수동태로 들어간 거 비동사 다음에 흥룡사로 들어간 거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동사 봐주셔야 되겠고요. 요거 선생님들의 직구께 고쳐 써라 라고 하면 고쳐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단어까지 봐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문장이 완전하다. 대동사 네. 이제 그럼 1번이고요. 여기 있는 거 가서 보시면 모든 생각의 근원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 두뇌 안에는 뉴런의 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들은 변화하죠. 갑자기 전자가 전기가 익숙하지 않은 패턴으로 흐르게 되죠. 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포들의 회로판에 걸쳐서 전류의 떨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가끔 하나의 이러한 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끔 창의적인 문제는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 커넥트 그들의 상상력을 합쳐야 되죠.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 대답은 나오게 돼요. 오직 우리가 협동을 하게 되면 그 대답이 나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룹은 왜 그러냐면 그룹이라는 것은 단지 개별적인 개별적인 재능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대신에 그러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고 즉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멋진 것을 만들게 되는 가능성이 되는 것이죠. 유사관계 대명사 올바른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협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은 종종 마술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것은 마술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죠. 왜 정답은 4번이죠. 왜 몇몇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부분의 합보다 그 이상이 되는지를 드러내어주는 거죠. 이 글의 내용은 뭐냐면 처음에 뇌의 두여 뇌의 뉴런들도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망을 이루어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망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문제가 어려우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혼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르게 올바른 방식으로 제때에 정확하게 보여서 일을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앞부터 다시 보셔야 될 거는 shift 는 변하다 라는 거죠. 그런 네트워크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사 all over suddenly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거 봐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so that 구문 너무 어려워서요. 그것은 사람들한테 require to 이 말이고요. 그리고 요거 봐주면 되겠죠. 정답은 뭐냐면 오직 사람들이 협동을 하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위를 안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고요. 여기서 because 라는 거 봐주시면 되죠. 그룹은 그룹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합쳐진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연결사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봐줘야 되겠다. 유사관계 대명사로서 어떤 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만들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를 때 모여서 올바른 사람들이 모여서 올바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들한테 일어나는 것은 마수가 같습니다. 여기서 라이크는 전체사로 쓰인 것이죠. 여기를 봐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 협동하라 라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부분이 겠죠. 이 두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여기 앞부분은 지금 문법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봐주셔야 되고요. 여기 비카즈 들어가는 거 다시 한 번 봐주시고 여기 여기 연결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된 유사관계 대명서로 쓰여서 여기에 파서블 목적격 관계 대명서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소트에 대한 목적어가 something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선생님들이 내기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2번이고요. 갑시다. 강아지는요. 종종 울고요. 칭얼거리고요. 끙끙 거리고요. 그리고 울부짖죠. 언제요? 그 강아지가 혼자 남겨졌을 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아이의 방식이죠. 관심을 끌려는 방식이고요. 또 한 가지 to make sure 확실해 하기 위해서 네가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 그 강아지가 거기에 네가 그 강아지가 있다는 것을 네가 안다. 네가 알기에 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기 위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무엇을 보장하기 무엇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냐면 네가 그 개에 대해서 까먹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예요. 그 강아지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혼자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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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을 때요. 예를 들어서 언제냐면 네가 집 밖에 나갔고 그 강아지가 박스 안에 있을 때죠. 또는 하나의 예시 두 번째 예시 또는 네가 집에 다른 부분에 있을 때죠. 그래서 그가 그 강아지가 너를 볼 수 없을 때예요. 강아지가 만들 강아지가 지금 내고 있는 소음은 표현이 되죠. 혼자 있는 것 혼자 있을 때 그 강아지가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강아지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대절 이하를요. 동명사주와 혼자 있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실제로 훈련을 하지는 않아요. 그 개한테요. 소음을 내는 것 소음 내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개를 훈련 하지는 않아요. 그냥 너는 그 강아지 우리한테 편안하게 느끼도록 훈련 시키면 되죠. 언제요? 완전히 혼자 있을 때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홀로 이렇게 되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정답은 3번 이죠. 그리고 네가 뭘 하면서 여기에 걸려서 여기에 걸려서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필요성 이죠. 소음을 낼 필요성을 제거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는 지금 강아지를 어떻게 혼자 있는 애를 어떻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 혼자 했을 때 반응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은 얘가 불안감을 느껴서 짖는다. 그래서 그 반응이 어떻다. 그래서 괜찮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를 가서 봅시다. 여기에서는 같이 걸리는 것들을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가 관심을 끌려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다. 그리고 네가 그 강아지를 까먹지 않았다. 라는 것을 to make sure 분명히 하기 위해서 외치죠.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insecure 불안한 이라는 말로 쓰인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연결사 for example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여기서 at being alone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강아지가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표현이 소음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다. 동명사 주어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혼자 있는 것이 괜찮다. 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stop 다음에 ing 들어가는 거 봐주셔야 되고요. stop 다음에 ing가 있으면 한 것을 멈추다. 그런데 to 동사 원형은 동사를 하려고 멈추다. 구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그리고요. 완전히 혼자 있을 때도요. 여기까지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요. all은 completely altogether by oneself 는 alone 이란 같은 말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를 잘 봐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무엇을 같이 걸리는 거 정말 잘 봐주셔야 되는데 make sure make sure 라고요. 여기 that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insecure 이거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동명사 주어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죠. 이거 이거 의미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3번이고요. 가서 보겠습니다. 한방향 거울이죠. 그러니까 한쪽면에서만 한면만 한쪽면에서만 볼 수 있는 거울은 치조실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울인 한쪽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 거울은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한쪽에서 바라보는 거울은 거울 거울인 것 같습니다. 언제요? 한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요. 그러나 그러나 창문으로서 보이게 돼요. 언제요? 정반대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창문처럼 보이게 돼요. 즉 한쪽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얘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을 여기서 윈도우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여기서를 미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방향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빛이 통과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거울이 여기요. 여기다 적을게요. 위장되어지는 거죠. 창문이 그래서 창이 유리창이 거울로서 위장되어져요. 볼 수 있는 창이 거울로 위장되어지죠. 무엇을 허용하기 위해서 비밀 감시를 허용하기 위해서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의 정답은 3번이죠. Such thing 그러한 것은 없어요. 한쪽에서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건 없죠. 즉 한쪽 면에서 비춰지는 반사되어지는 빛의 양은 The same is 똑같기 때문이죠. 빛의 양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같다고 보시면 되죠. 오이? 다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빛의 양이 요거다 라고 보시면 되죠. 다른 쪽 방향에서 바라보는 빛의 양과 같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통과되어지는 빛의 양은 똑같죠. 뭐하고 똑같냐면 빛이죠. 반대편 방향으로 통과되어지는 빛의 양 하고 똑같습니다. 즉 빛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두 개 다 똑같으면 두 개 다 이게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쪽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거울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여기서 일하다 다시 적을게요. 일하다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라는 말로 쓰인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선 첫 번째 그 거울은 그 거울은 완전히 빛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반 빛의 절말만 통과시키고요. 나머지 절반 는 반사를 합니다. 다시요. 처음 조건은 그 거울 이라는 것은 완전히 빛을 반사하지 않아요. 빛을 절반은 투과시키고요. 절반은 반사시킵니다. 두 번째 필수 조건은 관련이 있습니다. 빛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준 조건 필수적이죠.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방이 Observation 룸이 되겠죠. 관찰실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로 유지되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 램프가 켜져 있으면 여기서 램프가 있으면 그 램프의 불빛의 일부가 Pass through into the Interrogation 룸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 취조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빛이 있으면 이쪽으로 빛이 통과하게 되면 양쪽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기는 어두운 상태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는 지금 밝은 상태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불빛이 있다는 것은 여기도 반사를 시키지 않고 다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양쪽 빛이나 양쪽 빛의 양이 다 똑같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들만 다르게 하기 해서 한쪽 면의 한쪽 면이 거울이 완성되어 진다는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다 통과하게 되면 모든 빛이 다 통과하게 되면 그건 윈도우 인데 한쪽은 어둡게 함으로써 빛이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반사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거울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통과하니까 윈도우 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거를 다시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우선 여기는 이 단어 달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은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단어 그 다음에 one side 그 다음에 the other the other side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좋겠네요. the same as 무엇과 같은 그리고 대명사 that 대명사 that 그리고 pp 형태로 쓰인 것들을 다 봐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 표현된 형태들을 다 봐주셔야 돼요. pp 형태들 다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reflecting 이라는 말도 봐주셔야 되겠고요. half the light 그 다음에 the other half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have to do it 관련이 있다. remain 다음에 형용사 들어간 표현 봐주셔야 되겠고요. 네 여기 지금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여기 지금 다 표현이 다 체크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 여기는 체크 안됐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장을 볼게요. 여기 있는 표현은 봐줘야 되겠죠. 자 한쪽 방향에서는 거울처럼 보이지만 반대편 방향에서는 유리처럼 보입니다. 유리창 처럼 보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disguised 라고 되어져 있는 표현도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딴 거 없다는 거죠. 서치는 형용사 그래서 한쪽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 거울은 없습니다. 아 이것도 체크 안 했네. 연결사 즉 이라는 것도 봐주시고요. 같다는 거죠. 한쪽 면에서 반사되어지는 빛의 양은 다른 쪽에서 반사되어지는 빛의 양과 같습니다. 한쪽 방향에서 투과되어지는 빛은 다른 반대 방향에서 투과되어지는 빛하고 같습니다. 이거 봐주셔야 되겠고요. 이 표현 그리고 여기서 The other half 이렇게 된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조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 봐주시고요. Remain dark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취재실로 들어가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는 만약에 빛이 통과해서 가면 여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빛이 통과해서 가면 여기도 보이고 여기는 좀 생각을 잘해주셔야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과적인 문장이죠. 여기까지 볼게요.